이러한 20만 권의 책을 없애면서 조선총독부가 최종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말씀 주셨듯이 당군 성조를 실제 인물로 부정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한민족의 기존 역사에 아주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가지고 그거를 과장되게 기술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선사 편쇄를 만들어가지고 역사로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참 말 그대로 중요한 이번에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18년 동국대 출판부에서 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일본 학자인데요 서지학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후지모토 유키오라는 교수님이 은퇴를 해가지고 이번에 책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충격입니다 어떤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권을 뺏어간 적도 없다 했는데 이분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은퇴 후에 대일항쟁기 때 한국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흘러간 속된 말로 윌반출될 수도 있고 뺏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책을 몇 권을 찾아내느냐? 5만 권을 찾아 냅니다 개인이 일본 열두에서 5만 권을 찾아 냈는데 그러면서 그걸 파트로 나눠가지고 책을 계속 출판해왔는데 작년에 어떤 책을 냈냐면 약 2,960 권의 책을 역사 관련된 서적입니다 약 3,000 권의 책을 묶어서 책을 작년에 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다른 서적은 일본 정부로부터 교육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 책을 낼 때만은 절대로 지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심하다가 한국의 동국대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동국대와 연결해가지고 이 책을 작년에 냈는데 보면요 이런 사건 하나를 보더라도 개인이 일본 열두에서 5만 권을 책을 찾아내가지고 조선에 관련된 책을 찾아내가지고 책으로 엮을 정도라면 과연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국가 단위에서 나서가지고 조선에 있는 말 그대로 총구석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서를 수구해가지고 가져갔다면 과연 얼마만큼 가져갔겠느냐 개인이 찾아내는 것이 5만 권이면 이거는 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20만 권이 아니다 저는 아예 그럽니다 이거는 100만 권일지 1000만 권일지 상상 자체를 못한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1922년 사건 조선사 편수에 있는 사건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남선 선생 누구나 다 하실 겁니다 참 제가 보니까 그분이 쓴 조선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대일항쟁기 때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기피한 분이 있구나 이 최남선 선생이라든지 이농아 선생 이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조선사를 써준다 하니까 이분들이 그거 때문에 아마 들어가셨을 겁니다 조선사 편수에 몸을 담았다는 거 조선사를 써준다니까 학자로서 참여했는데 그분들의 역사관을 보니까 또 다른 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922년 8월 2일 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최남선 선생이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계속 책을 수구해가지고 뺏어가는 것을 한번 말 그대로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엄청나게 말 그대로 반발을 하는데 왜냐? 왜 당신들이 우리나라 역사 조선사를 써준다고 전국을 곳곳을 다 뒤져가지고 역사책을 가져왔는데 왜 그 역사책을 없애든지 가져가느냐 남겨놔야 될 거 아니냐 그 역사를 가지고 조선사를 써야 될 거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그 항변 그대로 해가지고 1925년부터 37년까지 약 1600권 책이 있는데 이것도 일본이 가져가려는 걸 최남선 선생이 막아가지고 복사본을 뜹니다 이 보존하다 도서관이라든지 남겨놓는데 문제는 강보구의 이 책도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본다면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면 큰일 날 우리 한국의 고대사를 증명할 책이 없어서 지금 당군 조선이 신하다 배달의 나라가 신하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충분한 자료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자료가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수탈을 당해가지고 한국사를 정립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 하지만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쓴 책을 보면 한국사의 원형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그분들이 잡아놓은 역사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이번에 이런 조선총독부 자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면에서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 속에서 조선사는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느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역사 속된 말로 조선사가 만들어졌을까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간 것이 조선사 작업이었습니다 조선총독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 작업에 들어갔었고요 특히 어떤 기록이 있냐면 조선을 강압으로 이렇게 조선을 점령해놓고 그 다음에 뭔 작업을 했냐면 조선의 모든 지역의 유지라든지 선비들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결국 나중에 들어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유지급들 조선의 그런 세력 세도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서로 연결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역사서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작업이 뭐냐면 실제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데 조선사 편수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선사 편수회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때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역사를 역사설, 문화설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책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그럽니다 아예 깨놓아놓고 사투리지만은 또 어떤 말이냐면 조선총독부가 만들어지면서 총구석까지 뒤졌다 총구석구석까지 뒤져가지고 한국의 역사 문화 관리인데 모든 서적을 다 가져갔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참 너무 충격받아요 역사가 없어가지고 조선사가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정책적으로 조선에 있던 모든 역사서를 다 가져가면서 역사를 썼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조선사 편수회 사업 개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왜 일본이 조선사를 쓰게 되었을까 하는 배경을 여기서 자기들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뭐냐면 차라리 이러한 사설을 대신하여 공명 정확한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내어 그들에게 읽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동화의 효과 식민지죠 식민지 국민의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측정이다 역사서를 새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선 민족의 기용과 국가의 개창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이 나라 고유의 사화와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에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이번에 역사서를 만드는 이런 이야기가 조선사 편수회 사업 개요에 들어 있습니다 진정 그들이 우리 조선의 역사를 써준다면 그동안 내려왔던 사화와 사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조선사를 써줘야지 왜 이것을 일체 무시하고 새로운 사설을 쓰게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결국은 이건 뻔히 조선총독부의 어두가 보이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일체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독부의 모든 관, 경찰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 국토를 다 뒤져가지고 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겁니다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해외는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나라는 식민지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그게 그리 않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참 어느새 보면 대일항쟁기 때 근 800만 희생을 당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을 찾았는데 광복을 시켜놨는데 이런 역사는 저는 세계에 유일하다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광복을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투쟁하려고 자기 한 몸 불살라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낸 민족은 전 세계에 오직 우리 민족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